저는 37살이고요. 오! 너무 놀랬나? 너무 놀랬나? 직업은 지금 베개 브랜드 운영하고 있어요. 베개 브랜드 CEO로. 오, 사장님. 오, 사장님이구나. 다 통과를 해서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. 이거를 같이 먹으면서 저희 제품을 하면 시너지가 더 커지거나 그럴 효과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내 몸에, 내 피부에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챙겨 드시고 있거든요. 하얀 씨도 안전감 있는 습관 같은데. 되게 똘똘한 막내 동생같이 생겼는데. 아, 시우네. 너무 달라. 비티나는 거 봐.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. 근데 나이가 충격적인데. 저 사달라고 해야지. 근데 나이가 충격적이니까 진짜 만들어졌어요.